제발이 들립니까? 여러분 제발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다음 뉴스 다음은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김기현 당대표 후보님께서 좀 논란이 됐죠 이 사진 한 장에 대한 설명이 사실관계가 틀리다 보니까 거짓말 논란이 일어났어요 사람이라는 게 위치에 따라서 그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또 종류가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저는 힘도 없고 그래요 싸움도 잘 못하고 그리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없었어요 숙기도 없어서 이러면은 이걸 누가 들어도 이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잖아 또는 나의 이런 옹골찬 주먹이라던가 자세 이런 것만 보더라도 쟤는 조금 싸움 좀 했던 애다 또 왔구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걸 보면은 여자들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이런 답이라는 걸 알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이 새끼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 되게 자기 자신을 저렇게 좀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구나 뭐 요렇게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앞부분은 질이 같다고 아니 아니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닌데 일단 이것처럼 뭔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짓말은 우리가 겸손함과 하나의 어떤 너그러움 즐거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상황을 과장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통용될 수 있고 조금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게 항상 중요할 텐데 자기 자신을 과장하는데 거짓말을 해 예를 들어 내가 아주 그냥 공부를 잘했고 나는 되게 전문가고 나는 모르는 게 없는 어쩌고저쩌고 나는 막 무슨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야 이런 것들 나는 막 이런 것들 실제로는 돈도 없는 데 명품이라고 하면서 돈 받는 척한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사실 돈도 없는 데가 명품을 휘두르 앉아있어 돈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처럼 뭔가 자기 자신을 과장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꼴불년처럼 꼴값이라고 보는 거지 그때 사람이 딱 자기 주제에 걸맞게 살 줄 아는 그런 것이 정말 멋있는 거 쿨하고 세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진 한 장을 설명하는데 이게 문제가 커져버렸어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욕을 먹고 린치를 먹으니까 여기도 김기현 후보님이 아이쿠야 이러면서 뒤타가 온 거죠 왜냐하면 당대표 후보 1위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집중 구타를 때려버리는 거야 이제까지는 이준석 때리고 나경원 때리고 유승민 때리고 남맞으니까 신났지 근데 자기가 맞으면 상황이라면 사람이란 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 이 바닥에 너와 나 영혼한 척 이런 게 어딨어 너도 한 대 맞아야들고 같이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 윤회권들한테 다 돌아갈 이야기야 이준석이 맞았던 거 나경원이 맞았고 마경원이 맞았던 거 이제 윤회권이 맞는 거야 이게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차례가 된 건데 두 적에 맞았었습니다 그냥 나다다다 김영경 남진 인증샷 논란에 오해받을 표현 유감입니다 어쨌든 유감표명은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양심적이시네 자 표현 과정에서 다소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었던 유감으로 생각한다 남진과 이렇게 꽃다발을 나한테 줬다면 어쩐 나겠고 뭐 했는데 어쨌든 페이스북에 사진 글을 올려도 좋냐 의견을 물려서 올려도 좋다는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근데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안철수 의원이 직접협력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왜 이렇궁저렇궁 구차하게 구느냐 이런데 일단은 뭐 김기현 후보님이 논란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방법이 아주 불량스럽지만은 않았다 자연스럽게 논란이 일어나니까 제가 유감표명을 하면서 어쨌든 스무스하게 넘는 부분 오늘 정도에서 논란은 끝났다고 봐야겠죠 저런 부분에서는 다행인 거지 그나마 김기현 후보님이 리스크를 올리기보다는 스무스하게 넘기는 정도에서 극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네권들은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조사에서 안철수의 지금 바람이 막 불어 났습니다 나경원이 안 나오고 유수민도 안 나오고 이 표가 다 지금 안철수가 다 꿀꺽 다 먹었어요 이런 건 제가 이전부터 예측을 했던 거지만 누구나 다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안철수라는 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묘한 그 뉘앙스가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은 엄청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안철수라는 사람 자체가 컴퓨터를 좀 했던 세대라면 안철수라는 사람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바이러스를 해결하려면 안철수를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의사도 했겠다 백신도 만들었겠다 이런 천재가 어딨냐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인물이라는 거야 그런 인물이 특별히 사적인 논란이나 사생활 논란 막말 논란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관리를 어느 정도 했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도 별 문제가 없어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도 어떤 사회적인 긍정성 그리고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 이것들은 거의 지금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정치인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항상 선택을 하면 악수를 둬 굉장히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인데 정치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안철수가 백신이 필요해 약간 정치적인 선택에 바이러스가 걸린 것 같아 이 사람은 정치적 선택을 하면 바이러스야 그냥 노로바이러스가 노로바이러스가 하여튼 노로바이러스 마냥 하여튼 정치적 선택을 했다 하면 그냥 다가오고 그냥 박살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마이너스에 가까운 정치만 했거든 그런데 이런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에 성공을 하고 이것들도 정권을 창출했다라는 점에서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치상황에서 끝끝내 살아 남았다 여기까지 왔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가 고유한 어떤 캐릭터를 좀 갖고는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한테 놓여진 면면을 보면은 김기현 안철수 여기서 골라야 돼 여기서 골라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내 당원 투표를 할지라도 당원들이 무슨 이상한 유튜버 보는 사람들 당원들 아니고 당원들조차도 이건 너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러면은 극단적으로 표가 갈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한다는 거야 이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성을 당하는 사람을 뽑는 당대표가 아니라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총선의 승리를 위한 용도지 왜냐면 어차피 당대표 임기는 2년이잖아 하지만 총선 끝나면 당대표가 뭐 알아서 내려오던가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천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만 갖고 있는 당대표를 뽑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 다음 당대표 선거 때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총선 이후에 뽑는 당대표를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사람을 뽑아줘야지 막말로 총선에서 지금 김기현 뽑히고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안철수 뽑히면 윤석열 정부 바로 레이브 덕이야 왜냐면 안철수가 대통령이거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하면 벌써 인지도에서 너무 격자가 커 이건 이건 뭐 김기현 하면 3학년 2반의 김기현이라고 있었는데 이런 애들만 나오지 수도권에서 김기현 안삼이 몇천에 있겠어요 이런 차이 전국적인 인지도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또 이준석 쪽 애들 유승민 표 나경원 표까지 안철수한테 다 가버리니까 아무래도 지금 김기현 쪽 윤해권들 쪽에서는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응집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강경했던 게 뭐예요 차라리 나경원 내보내고 유승민 나오게 했어야 돼 얘네들의 표가 이렇게 나눠지게끔 했어요 윤해권들이 계획대로 김기현이 압도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없었으면서 지금 용산이 긴장하고 있어요 야 나경원이 나을 뻔 했다라면서 지금 안풍에 긴장한다 안철수 지지율 급상승 왜 나경원 유승민 표 다 가져갔어 자 안철수의 기세감매 섰다 안철수가 김기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유승민 나경원의 지지층 표시만 안철수가 상당수 급수해버렸다 이러다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석열 계가 남차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만약에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조기 내임 정략 얘기까지 나온다 왜냐면 안철수가 지금 저기서 김기현을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막 밀어줬는데 그럼에도 안철수가 된다 이거는 안철수 대통령 빨리 만들고 싶다가 되는 거야 당원들이 그냥 빨리 안철수가 대통령 되라 다음에 안철수다 이러고 안철수 밀 생각이야 그냥 그리고 만약에 그 총선에서 안철수가 민주당의 저 삽질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이슈로 폭망을 하고 진짜 안철수 덕분에 만약에 총선에서 이겼다면 안철수가 대통령이야 그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랑 안 만날 수가 없어 그냥 뭐 알아보셔야 돼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파진영이 이제 뭐 의도라면은 어쨌든 우리가 대선주자라고 했을 때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아이 또 뭐 벌레손이 이런 얘기하지 마 아이 또 아이 또 알았어요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벌레손이 뭐 4명 정도가 있는데 3명 정도가 있는데 이 3명 중에서 지금 안철수가 먼저 치고 나가는 지금 그림이 된 거죠 우리는 이거는 우파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나게 뭐 나쁜 시나리오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대선주자로 살려놓는다는 건 우리가 중요한 거고 어쨌든 다음 대선에 우리가 누군가를 내보낼 때 우리가 키워준다고 했을 때 이런 과정들은 나쁠 건 없지 안철수라는 사람이 키워갖고 야 너한테 우리가 기회 줬으니까 이제부터 잘해라 이래갖고 뭔가 안철수가 결과를 내놓으면 안철수도 충분히 입증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듯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집중돼야 될 권력이 안철수한테 누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곤란해져요 거기다가 안철수가 만약에 심지어 이준석이랑 유승민 쪽과도 연대를 해버린다 이러면 이건 되게 세력이 무서워지거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기분 좋았던 분위기가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복수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겠죠 조기 레임적 현상까지 올 수가 있다 자 안철수 전당대회 언도독 안철수는 원래 지지율이 낮았는데 김기현이 앞서가다가 갑자기 나경원 뭐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죠 이 드라마들이 안철수에게 동정표가 좀 몰려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언도독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철수가 먹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자 나경원의 불출마 안철수가 약전을 하면서 친융계가 적지 않게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보스터밭에서도 안철수가 김기현을 앞선다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친융계 일각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야 그 여론조사는 80만 당심을 반영하는 게 아니야 선거는 반영할 것 같아서 여름의 흐름이 고망 바뀔 거야 뭐 이러면서 뭐 그러고 있는데 음 이게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윤심은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는 게 정설인데 하지만 안철수에게 패할 경우 당내 친융계 위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학력이 크게 흔들릴 거라는 우려가 있다 한번 보자 이게 지금은 일단 과정 중이니까 아직은 모르지 이러고 갑자기 또 새로운 후보가 나와가지고 판을 또 뒤집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지켜놔 봐야겠는데 이 자체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여권 지지층한테서 뽑는 여론조사에서 난철수가 1등으로 나오고 이런 거는 뭐랄까 좀 유대권들의 이제 볼성사 나온 이런 그 어떤 좀 보기 안 좋은 권력의 남용 그리고 어떤 집단행동 여기에 대한 자유주의 진영에서의 기본적 반발심이 이 좀 작동한 것도 있다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같은 반에 있든가 어떤 모임이 있든가 여기서 한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리고 꼴값을 떨면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거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지들끼리 노는 건 상관없는데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어떤 뭐 투표를 조작하는데 뭐 여론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진짜 그때는 반발이 확 일어나거든 요런 대목에서 어 지금 이제 유대권들이 아주 볼성사 나온 이 집단행동들이 좀 눈밖에 난 거 아니냐 그리고 같은 오빠 사람들한테도 조금 불평감을 줬던 게 오히려 안철수에게 그냥 간만 본다는 안철수에게 표를 주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 지적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는 김기현 지지율의 에 진윙의 딜레마 어쩌면 좋습니까 안철수가 반사익을 누렸습니다 음 자 이거야 자 이 김기현이 열세인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진윤석열계가 고심에 빠졌다 이렇게 김기현은 마구잡으려 밀어줬는데 어 가만히 있자니 안철수의 상승세가 우려되고 지원을 하자니 반감이 걱정되고 자 진윤계는 후보군이 교통정리되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김기현이 알아서 쭉 올리자 뒤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나경원이 낙마하고 역풍의 기류가 있었고 안철수가 반사익을 누리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음 그리고 김장연대의 장제원이 경기 동두천시 행사에 가버려서 어 그리고 김기현을 띄운 걸 듣고 진윤계에게 위기감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기감에서 장제원까지 동원되냐 이 얘기겠지 당원들의 바닥 민심은 여러분조사 다르다 면소도 안철수로 공격하는 건 좀 부담이 된다 어 라는 거죠 음 거기다 이제 김기현의 이번 실수건은 컸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장제원이 저기까지 가서 김기현을 서포트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장제원이 뒤로는 안철수 측근에게 전화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겠지 어 그 측근이 누군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김영우 장제원과 통화한 거 맞아 걱정이 많던데 예 안철수의 경성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이 김장연대의 장제원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와 경쟁 중인 김기현 쪽에 예 장제원과 안철수 쪽 사람이 접촉을 시시하는 것이어서 김장연대의 균열 가능성도 감지된다 설구청에 나한테 전화했더라 여러가지 심정을 토로하던데 이러면서 예 그래서 나경원에 대한 불출만도 얘기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서 통화했다는 뉴스가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장제원 측으로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뭐냐 나는 안철수 측에 맡아도 하지 말라는 경고전화를 보낸 거였다 대통령실에서는 안철수 윤심 팔지 마라 라면서 대통령실에서 숟가락을 쓱 대통령실 다른 애들이 윤심 파는 건 괜찮고 안철수한테만 윤심 팔지 말라고 국적어서 얘기했네요 일단은 장제원도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우 의원의 주장 사실과 다르고 내가 전화를 건 거는 딴 게 아니라 안철수 캠프에서 왜 나를 공격했냐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 윤석열 뜻에 반하는 행동을 내가 하겠냐라는 취지였다 나는 안철수를 공격한 적이 없지 않냐 사적인 통화까지 왜곡하고 당내 같은 걸 유발시키는 건 좀 유치하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보았어요 여기에 이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각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가 되면은 제2의 옥세 파동이 나온다 하지만 안철수가 보표에 공정하게 공천이 된다 어느 쪽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옥세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떤 공천의 논란이 있다는 건데 사실 그때도 우리가 봤듯이 이게 공천권을 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이게 김무성이가 옥세를 들고 도망갔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그 내막에서는 이제 침박계가 아무래도 좀 공천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리고 대통령 쪽에서도 공천에 대한 입김을 넣으려고 하다가 김무성이 참다 참다 못하고 과거에 그것도 이제 그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좀 입김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우성이 굉장히 굴욕적이었다 그래서 얘가 도망갔다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어떤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공천을 원했는데 그걸 이제 대응을 거절한 당대표가 뛰쳐나갔다 이런 맥락인 거지 그래서 다 같이 죽었다 이거 아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옥세 파동이라는 것이 뭐랄까 권력의 입맛에 맞추는 공천이 일어나든 당대표가 조금 얘가 맛이 가내든 어쩌든 간에 이 옥세 파동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공천 파동이고 그 공천 파동이 왜 일어나느냐를 보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이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과가 어떤 나가리가 나온다 보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이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맞는 거냐 그게 옳은 거냐라는 걸 두 번째 치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공천의 문제와 대통령을 연결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정치를 되게 후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관들이 저렇게 공천 받으려고 나가고 이것부터가 정부의 일을 자기의 정치적인 커리어를 쌓는 정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은 뽑아주면 안 돼 근데 이런 새끼들이 꼭 대구 부산으로 간단 말이야 뽑히기 좋은 지역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깃발만 꼽히는 이런 쓰레기들을 자꾸 뽑아주니까 정치가 발전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애들만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내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뭐 어떤 공천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뭐 공천 위원회도 만들고 하지만 운영이 못하게 어떻게든 막아버린단 말이야 왜 이미 기득권이 돼버린 이 당내 기득권 꼰대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공천을 만들기 위해 이런 개판 무더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이런 문화가 계속 그걸 몇십 년째 대몰림이 돼서 오니까 요즘에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과는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뺐지만다면 뭐 4년 동안은 개꿀 빠는 거니까 이런 데에서 좀 약순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고민해봐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권력과 유착관계를 맺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든 아니든 공정한 룰 안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얻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가줘야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근데 수준비달이 있는 인간들을 갖다가 내놓으면 다른 지역까지 다 연달아서 그냥 평가가 절하되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바뀌었고 미디어가 발전되니까 어디 쓰레기 같은 인간을 갖다가 책임을 줘야 될 장관 새끼가 어디 총선에 나온다고 봐봐요 그러면 수도권에 어떻게 표가 올라가겠어 개판되는 거지 이런 거를 아마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전당대회가 점점 가야되는 이유가 김기현 안철수의 양강구독 안철수가 더 주목받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철수가 대표가 되면 제2의 옥세파동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상국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이 돼 당정일체를 유지해야 된다 당정일체 당정일체 안철수는 윤심을 바르고 다니지만 안철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관저에서 식사나 티타임 등 지금껏 마주친 적이 없다 안철수가 초대받은 적이 있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사정인가 어디에 당내에 뿌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안철수는 공천파당군 개파가 있을 때 얘기죠 저는 개파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싸울지는 모르겠구만 여튼 지금 흘러가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윤해권들이 기대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거야 저런 내용들 어떻게든 대통령을 연관시켜서 당대표를 뽑자라는 이 주장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뭐랄까 좀 권력 구도에 이해가 잘 안 돼 있다고 할까 좀 무식한 주장이야 왜냐면 이렇게 상권이 분리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야 대통령과 호흡이 여당이 맞는 건 좋지만 무슨 선거까지도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정당 자격이 없는 건데 저런 말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부터가 이미 얼마나 이 꼰내새끼가 저거 이 배치 달고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한 똥오줌을 못 가리냐 이런 것도 굉장히 씁쓸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신 개조를 좀 해야 돼 저거 너무 신랑 소리하고 있어 다음 영상은 계속 의미가 될 거에요